정국야 살렸어 너무 이상해요 이거 무슨 거 아니에요? 곱이 완전 큰 거 있어요 저기 이거 뛰고 갈게요 이거 뭐야 곱이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혜연이가 뭐 들어요 그랬을 때 그런 걸로 혜연이가 뭐 들어요 그랬을 때 그런 걸로 오세요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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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존재 자체가 범죄해 전자가 남기실 수가 없나 이거? 파랫동안 야 여기가 없어 야 여기가 없어 이거 이거 아 너무 웃겨 나 운명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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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